1. 탄소강에서 탄소의 함유량이 증가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은 1. 병도 증가, 연성 감소, 2. 담금질 시 재료의 두께에 따라 내 외부의 냉각 속도 차이로 인하여 병화되는 깊이가 달라져 병도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질량효과 3. 다음 중 펄라이트의 조성으로 오른 것은? 2. 페라이트 플러스 시멘타이트 4. 다음 중 금속 조직에 따라 스테인리스 강을 3종류로 분류하였을 때 오른 것은? 3. 마텐자이트계, 페라이트계, 오스테나이트계 5. 용접 작업에서 예열을 실시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은? 2. 열량향도와 용착금속의 경화를 촉진하고 연성을 감소시킨다. 6. 강의 조직을 개선 또는 연화시키기 위해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며, 주조 조직이나 고온에서 조대화된 입자를 미세화시키기 위해 세전 또는 1점 이상 25심보 가열 후 로냉시키는 풀림망, 법은? 2. 완전 풀림 7. 일반적인 고장력강 용접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3. 아크 길이는 최대한 길게 유지한다. 8. 다음 중 용접성이 가장 좋은 강은? 4.2% C 이하의 강 9. 담금질환 강을 실온까지 냉각한 다음, 다시 계속하여 실온 이하의 마텐자이트 변태 종료 온도까지 냉각하여 잔류 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로 변화시키는 열처리는 1심 냉처리 10. 다음 중 건축구조용 탄소 강관의 KS 기호는? 4. S&T 275의 11점 다음 선의 용도 중간은 실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5. 삼수문선 12. 용접구 표면의 형상과 기호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토호를 매끄럽게 함 13. 다음 중 치수 기입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4. 관련되는 치수는 되도록 분산시켜서 기입한다. 14. 다음 용접의 명칭과 기호가 맞지 않는 것은? 3. 겹침 접합구 15. 다음 중 SM45C의 명칭으로 오른 것은? 1.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 16. 치수 기입의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구의 반지름 치수를 기업할 때는 구의 반지름 기호인 S를 붙인다. 17. 다음 중 각기둥이나 원기둥을 전개할 때 사용하는 전개도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평행선 전개도법 18. 다음 중 가는 일 점 쇄선의 용도가 아닌 것은? 2. 외형선 19. 다음 중 스케치 방법이 아닌 것은? 2. 투상도법 20. KS의 부문별 기호 연결이 잘못된 것은? 4. KSD- 건설 21. 다음 중 용접균열 시험법은? 4. 리하의 구속 시험이 12점 중판 이상의 용접을 위한 홈 설계 요령으로 틀린 것은? 4. 전후 좌우 5 이하로 용접봉을 운봉할 수 없는 홈 각도를 만든다. 23. 용착부의 인장력이 5이 용접선 유효 길이가 80이며, 그의 형 맞대기로 완전 용입인 경우 하중 8천에 대한 판 두께는 몇인가? 20. 24. 일반적인 용접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4. 자동화가 가능하며 제작 공정수가 많아진다. 25. 용접 전 길이를 적당한 구간으로 구분한 후 각 구간을 한 칸씩 건너 띄어서 용접한 후 다시금 비어있는 곳을 차례로 용접하는 방법으로 잔류응력이 가장 적은 용착법은? 3. 비석법 26점 당중 용접부 예열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4. 수소의 방출이 어렵고 경도가 높아져 인성에 저하한다. 27. V형 맞대기 용접에서 판 두께가 10, 용접선의 유효 길이가 201대, 5&E의 인장력이 발생한다면 이때 작용하는 인장하중 은며된 인가? 3. 28점 용접 작업 시 용접 지그를 사용했을 때 얻는 효과로 틀린 것은? 1. 용접 변형을 증가시킨다. 29. 강자성체인 철강 등의 표면, 결함 검사에 사용되는 기파괴 검사 방법은? 2. 자기 기파괴 검사 30점 다음 용착법 중 각 친마다 전체 길이를 용접하며 쌓는 방법은? 4. 빌드업법 31점 용접부의 결함 중 구조성 결함이 아닌 것은 1. 변형 32점 가접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2. 용접봉은 본 용접 작업 시에 사용하는 것보다 가는 것을 사용한다. 33점 용접 부조물을 조립하는 순서를 정할 때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4. 용접진행은 부재의 구속단을 향하여 용접한다. 34점 연강판 용접을 하였을 때 발생한 용접 변형을 교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2. 기계적 응력안화법 35점 기파괴 검사법 중 표면결함 검출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3. 유티 36점 용접부의 잔류응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응력 제거 풀림 처리를 할 때 나타나는 효과로 틀린 것은? 4. 용착 금속 중의 수소 제거에 의한 경도 진대 37점 맞대기 용접 이음에서 이음 효율을 구하는 식은? 4. 38점 얇은 판의 용접 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용접부의 뒷면에서 물을 뿌려주는 변형 방지법은 1. 살수법 39점 다음 중 비파그 시험법에 해당되는 것은? 3. 유관시험 40점 판 두께 25 이상인 연강판을 0 이하에서 용접할 경우 예열하는 방법은 이 이음의 양쪽 폭백 정도를 40-75로 예열하는 것이 좋다 41점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불가시 용접으로 용접 중에는 용접부를 확인할 수 없다 42점 다음 중 아크 용접 시 발생되는 유해한 광선에 해당되는 것은? 2. 자외선 43점 다음 중 교류 아크 용접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발전기형 아크 용접기 44점 가스 절단에서 예열 불꽃이 약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절단면이 거칠어진다 45점 모제 두께가 다른 경우에 전극의 과열을 피하기 위하여 전류를 단속하여 용접하는 점용접법은? 1. 맥동점 용접 46점 유형 H형의 용접홈을 가공하기 위하여 슬로우 다이버전트로 설계된 팁을 사용하여 깊은 홈을 파내는 가공업은? 3. 가스 가우징 47점 피복제 중에 석회석이나 형석을 주성군으로 사용한 것으로 용착금속 중에 수소 함유량이 다른 용접봉에 비해 약 20정도를 현저하게 적은 피복 아크 용접봉은? 4. 2. 43만 1648점 일반적인 가동 철심형 교려 아크 용접기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3. 조작이 간단하고 원격 제어가 된다 49점 자동 및 반자동 용접이 수동 아크 용접에 비하여 우수한 점이 아닌 것은? 3. 위복이 용접 자세에 적합하다 50점 산소 마이너스 아스틸렌 가스 용접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2. 용접 변형이 적어 흡판 용접에 적합하다 51점 다음 용접 자세의 기호 중 수평 자세를 나타낸 것은? 2. H 52점 가스 용접에서 탄산 나트륨 15%, 봉사 15%, 중탄산 나트륨 70%가 혼합된 용제는 어떤 금속 용접에 가장 적합한 각 1지철 53점 탄산 가스 아크 용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용접 전류의 밀도가 낮아 용입이었다 54점 다음 중 앞접에 해당하는 것은? 2. 초음파 용접 55점 피복 아크 용접봉의 피복 배압제 중 아크 안정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마그네슘 56점 가스 용접에서 가변학식 표치의 틱 250번을 사용하여 표준 불꽃으로 용접하였을 때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1시간 동안에 아세틸랜 가스의 소비량이 250m 정도이다 57점 전격 2차 전류가 302, 전격 사용률 50%인 용접기를 사용하여 의 전류로 용접을 할 때의 허용 사용률은? 3. 450% 58점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에서 전극을 모제해 접촉시키지 않아도 아크 발생이 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고주파 발생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59점 연각용 피복 아크 용접봉의 종류에서 24,303 용접봉의 피복제 개통은? 4. 라인 티타니아 계획식점 용접작업자의 전기적 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진류 용접기보다 교류 용접기를 많이 사용한다 4. 라인 הא׸의 원칙으로 틀린 것은? 5. 롯데타니아 계획식점 용접기 5. 롯데타니아 계획식점에 대해서는? 5. 라인의 해석 공접해서 단순위를 할 때의 기능을 dryerdom고